출국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 1효특별판에서는 어제에 이어 홍사훈 기자와 함께 언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민주당 전 대표가 애완견 발언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기자사회에서도 뭔가 좀 이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이던데요. 당연히 애완견 소리들은 기분이야 나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때 한국일보도 그렇고 무슨 어따 대고 애완견이냐,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보고 기자협회나 언론단체에서도 맞아요. 성명도 내고 증명하면 됩니다. 애완견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애완견이 아니고 워치독이다. 감시견이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얻다 대고 이런 것 구질구질하게 쓸 필요 없이 증명을 못하니까 애완견이라는 국민들이 애완견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한국의 기자사회에서 절망감을 느꼈던 게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아마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대선 직전에 그때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 했던 거 그때 기자회견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던 거잖아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도열해서 병풍처럼 둘러쌌는데 어느 한 명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기자님들 질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입국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자입니까? 그 약속까지 그러면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지 마라 했어야지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궁금한 게 여기 턱 밑까지 차 있는데 국민들도 텔레비전 방탱 중계를 보면서 다들 궁금한 건 따로 있는데 도이치는 어떻게 된 건지 학력 유전은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을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 그것만 듣고 끝나버린 걸 갖다가 국민들이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겁나니까. 겁나니까 안 물어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돋보이고 싶어서라도 손들고 질문했을 것 같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그거 한 번 좀 물어봅시다. 도이치 그 했어 안 했어? 왜 못 물어봅니까? 왜 안 물어봅니까 그걸?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용산 잔디 앞 마당에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파티했잖아요. 왜 안 물어봐? 대통령하고 기자들이 직접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흔하지 않은 기회죠. 화냈어 안 냈어? 왜 안 물어봅니까 그걸? 그게 정말 기자들이 할 일 아니에요? 감시견이라면 워치독이라면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완견이란 소리 들어도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김치찌개가 목구멍으로 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애완견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치찌개의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선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 쳤죠. 국외 연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몇 명이나 가냐? 이렇게 당시에 홍보소인 대변인한테 물으면서 앞으로는 더 적극 장려하겠다. 더 많이 보내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제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정확히 하는 워딩이 두 자리인데 세 자리수로 늘려주겠다라고 늘려봅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늘려줬어. 세 자리로 언론재단에서 티오를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늘려줬어요. 발표했어요. 대폭 늘리겠다고 왜냐하면 그날 김치찌개 먹으면서 기자들이 환호성이 터진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연수 세 자리로 한번 확 늘려봅시다. 빠르게 가입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기자들 환호성이 터졌고 실제로 바로 이어서 언론재단에서 언론인들 해외 연수 대폭 늘려서 100 몇 명이더라? 160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늘려줬거든요. 호응을 한 거군요. 기관에서도 원래 해외 연수 특파원 3년보다 해외 연수 1년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원래 자자하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언론재단에서 가는 거는 다 세금입니다. 언론재단에서 따로 돈 보는 게 비금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가서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저도 갔다 오긴 했지만 자기 고백적인 지금 정말 아무 의무가 없거든요. 자기 그냥 가서 견문을 넓힌다. 나중에 갖다 보고서 하나 쓰는 건 있지만 이처럼 정말 1년 동안 해외 가서 월급은 월급대로 다 나오지 지원금 나오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연수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기자들이 그리고 그걸 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당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때도 하여튼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언론재단은 어쨌든 언론재단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있고요. 기업들도 있고 자기를 해외 연수 1년 동안 놀게 해 준 그 기업에 돈을 대줬는데 그 기업이나 재단에 반하는 기사를 쓸 수가 있겠어? 걸어왔을 때 쓸 수가 있겠어. 말로는 물론 다 기자를 나는 다 쓸 거야 하지만 사람이 돈 받아 먹고 어떻게 그야말로 조질 수가 있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자단에 대한 큰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출입처에 대한 큰 혜택이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단 대모질 한 번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때 그게 벌써 언제야? 기자질 통폐합이라든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였잖아요. 그때 저도 출입처를 없애야 된다는 말도 다 그때 출입처가 워낙 그야말로 기자단이라는 게 기자단이라는 게 워낙 온갖 폐학질은 다 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았어. 물론 그 시절에는 기자단에서 기자실에서 맨날 고스톱 치고 포카판 치고 해서 부처 실국장들 한 명 이제 호구 한 명 데려다가 그 사람 돈 따면 큰일 나 한 명 데려다가 한 명 껴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아니지만 낮시간에 고스톱 치고 그런 흔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건 아마 없을 것 같겠지만 기자단이 그렇게 또 더군다나 야간간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막 주간간사 기자단 간사 있잖아요. 원래 이제 주간에 보도자료하고 엠바고 정리하고 이런 거 일정 정리하고 이런 게 기자단 간사가 하는 거지만 야간간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두 기자도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이제 어디 술판 모시고 갈 때 저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너무 먼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전반기 후반기로 그때만이니까 노무현 이전 시절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말이 좋아서 해외 심층 취재지 그냥 여행이죠. 기자단 해서 한쪽은 유럽파 한쪽은 미주파 해서 해외 심층 취재라는 명목으로 다 데리고 간 거 있었거든요. 그거 다 기자단 정부 예산 땡겨오거나 아니면 기업체들 어디 땡겨서 다 가는 거야.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잔바리 시절이었고 그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문제의 시절 못 가질 때였겠죠 그때는. 기자라는 거는 원래 이런 천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기자단 대모질을 하면서 출입처를 다 기자단을 없애버렸잖아요. 기자실을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실이 없으니까 다 풍찬노소 가게 됐어. 당연히 그때만 해도 저도 입이 대빨만큼 나왔지. 반발심이 들었겠죠. 그러면 기자실을 없애버리면 내 책상은 어디서 커피는 누가 끓여줄 건데 낮잠은 어디서 잘하고 기자단 들의 생각이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다 할 거 없이 다들 그냥 그때 한 목소리로 했던 것 같아요. 했잖아요. 언론 탄 대모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나와서 풍찬노소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불만은 입은 대빨만큼 나오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기자실 안에서 물론 저는 고수업 못 칩니다. 고수업 친 적도 물론 그때 고수업판 몇 번 엎어버린 적은 있었어. 그때 기자실 공부관이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때 학교 선배라 가지고 저거 좀 어떻게 좀 못하게 좀 해줘 내가 공부관에다 할 수는 없고 당신이 목소리도 왈랄하고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엎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다 해외여행 그 말이 취재죠. 그게 취재냐 여행이지 그냥. 가서 맨날 나는 물론 골프도 안 치지만 가서 맨날 먼저 골프장부터 미국 골프장 잡는 거 그게 일이고 먼저 많이 빠져나가시는데 진짜 진짜 빠지는 거 다른 건 있는 게 아니고 땀이 안 나서 운동이 아니라고 해서 하는 거고 잘 빠져나갔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런 온갖 패학질이라는 게 그때 노통이 말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패학질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패학질이 맞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기자단이라는 거 자체가 특혜성으로 운영되는 게 없지 않죠. 거기서 온갖 나쁜 편의도 있지만 이른바 담합해서 담합해서 기사의 방향을 유도하기도 하고 다른 언론사들 절대 우리 담합에 못 들어와 기사단에 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공동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누구나 다 들어와라 이건 국민들이 세금으로 마련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 정보를 갖다 알려주는 장이지 않느냐 그게 맞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지만 내가 할 말은 없네 이게 맞는 거네라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생활을 KBS 직장에서 오래 하셨는데 혹시 재직 중에 좀 뼈아팠던 사건도 있으실까요 사실 KBS가 지금 누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누구는 엉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물론 엉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5년 5, 6년 전에도 똑같은 사태를 한 번 겪었잖아요. 그때 저도 2018년도에 KBS 전체 파업하면서 사장 물러나라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때였었으니까 2018년도에 그때 리셋 KBS에서 KBS를 다시 바꾸자 해갖고서는 저도 그때 한 6달 월급 못 받았죠.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회사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급 못 받아도 우리가 할 일을 하려고 기자가 되고 언론이 된 거잖아요. 그거 감내 한다고 회사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생각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형 맨날 꼰대 소리 듣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KBS 사장이 나가고 새로 새 체제가 되면서 그때 기자협회가 계속 KBS 기자협회가 연일 모여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 뉴스를 바꿔야 된다 우리 보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때 이제 출입처 우리부터 먼저 그거 빠지자 출입처 위주의 취재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거 벌써 한두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못 버리고 있지 않느냐 못 버리는 이유는 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우리부터 가장 큰 맏형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빠지자 그럼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죠. 빠지자 그리고 뉴스도 매일 9시 뉴스 땡 시작하면 한 30개의 리포트가 쭉 나래비로 쭉 쓰잖아요 그렇죠. 1번부터 30번만 다 보면 옛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종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세상을 다 할 수 있다 이 30개 우리가 다 취재한 거 보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먹힌다 그리고 그 당시에 JTBC 뉴스가 워낙 인기를 구가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JTBC 뉴스는 우리하고 뭔가 달랐거든 일정 주제에 포커싱해서 가네 한 대여섯 개밖에 안 할 때도 있어 어떤 뉴스를 다른 건 다 그냥 다르지도 않아 그냥 다른 거는 다른 데 가서 보소 라고 얼마나 배짱이고 용기 있어요 그게 너무나 부러웠던 거야 우리 그렇게 가자 KBS 기자가 한 600명 되는데 이 정도 맨 파워를 가진 언론사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럼요 엄청 큰 인력입니다 이 정도 맨 파워를 가진 방수 언론사 그렇게 흔하지 않다 6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딱 30개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 엄밀히 말해서 나머지 570명은 노는 거 아니야 더 놀게 만들자 대신 하루에 뉴스 리포트 개수를 대폭 줄이자 10개 이내로 줄이자 다른 거 물먹어도 된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mbc 가서 보라고 하자 다른 거 여기서 안 나오는 거는 sms 가서 보면 된다 우리 그런 짜잘짜잘한 뉴스 우리 안 다룬다 우리가 취재한 우리만의 뉴스를 내보내자 라는 게 그 당시에 컨센서스였거든요 기자들의 우리 그렇게 하자 돌아가서 그리고 출입처 빠지자 출입처를 물론 다 빠질 수 없습니다 출입처 제도가 문제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검찰 법조 출입처가 가장 문제가 상징적이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빠질 수 청와대 국회를 빠질 수는 없어 그건 어쨌든 kbs가 방송사 입장에서도 어떤 대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긴 굳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라이브 현장이 늘 있죠 그렇죠 거기를 빠질 이유는 없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받아주는 거 주워먹는 그 놀이개가 되는 우리가 스스로 애완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빠지려면 출입처라는 걸 깨야 된다 우리가 먼저 다른 거 먼저 다 빠지 차츰 빠지고 가장 먼저 법조부터 우리가 빠지자 뭐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현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반대 기득권의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더 중요하다 그 좋은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득권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야 시름 너 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면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밥을 만들 테니까 나를 믿고 따러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kbs는 새로 들어가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는 물 한 번 먹으면은 막 어디 물 먹으면은 야 그거 갖다가 다시 급하게 전화 연결로 30초라도 연결해야 돼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그거 mbc 가서 보면 돼 sbs 가서 보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 가서 다음에 가서 봐도 되고 굳이 우리만의 뉴스에서 다른 데서 안 나오는 네이버나 다음에는 없는 우리만의 kbs 뉴스를 만들면은 사람들 열광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아 왜 kbs는 저런 뉴스를 왜 안 다뤄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다가고 600명이라는 맨파워가 우리만의 특종 뉴스를 갖다가 하루에 뉴스 한 개 두 개만 해도 된다 그럼요 그럼 기자들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가 600명이 하지만은 일하는 사람들만 또 일하니까 취재하는 사람 나머지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할 필요 없는 거고 일하는 사람만 하니까 30개 리포트를 받는데 시간이 없어 맨날 그냥 그거 뉴스를 리포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깊이 어떤 심층 취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바퀴가 도는 거야 그걸 깨버리고 우리만의 뉴스를 네이버에서 안 나오는 우리만의 뉴스를 매일 만들자 기자 한 명 한 달에 뉴스 한 개만 만들어도 돼 한 달 내내 그것만 한 번 그러면 파고 들어봐 그래서 내면은 그거 지금은 뭐 리포트가 1분 30에서 2분 30 이 사이인데 5분 10분 해도 돼 얘기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열광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안 나오는 그런 뉴스에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거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은 그냥 조금 물 먹는 거 야 물 먹었대 아휴 그거 빨리 내야지 그 용기와 배정이 없었고 시청률 뚝뚝 떨어져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실험은 그런 효과가 따르죠 더군다나 KBS의 어쨌든 주 시청층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KBS 변했네 나 저거 안 봐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청률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거를 버티고 했으면 오늘날의 KBS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걸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예전하던 처음에 조금 시도는 했었어요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시청률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냥 옛날처럼 백화점으로 백화점식 뉴스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방송사 기자인데 방송사 방송 기자 되겠다고 들어온 애들인데 말을 너무 그렇게 다 못하는지 몰랐어 어쩜 그렇게 말을 자기가 취재한 걸 자기가 원고 보고 그냥 원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읽는 것밖에 못 이러니 이게 사람들이 보겠나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구 기자처럼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물 먹고 막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반응하니까 출입처 역시 우리만 빠진다 이게 바뀌겠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있는데 거기 맨날 물 먹으면 우리 그거 못 버텨 다시 그냥 다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은 지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했고 과방위가 진행 중이고 그 방송사법이라는 게 본인들이 호칭하기로는 언론정상화사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앞두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방통위원장은 자진사퇴하고 mbc 같은 회사는 또 이제 그 방문진 이사진 대주주 교체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kbs도 지금 사장이 교체됐고 ytn도 사장이 바뀌었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언론 환경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mbc도 이제 그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그 방송사에 오래 계신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뭐 이제 바뀌고 뭐 탄핵 피하려고 꼼수로다가 사퇴해버리고 이건 우리 목표가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 드러났죠 네 목표가 mbc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될 테고 이준석 당연히 될 테고 그러면 똑같이 mbc에 대해서 어떤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지 kbs가 어떻게 바뀌었고 ytn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다 봤잖아요 mbc 똑같이 아마 그런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mbc 구성원들이 정말 명심해야 돼요 지금 명심해야 될 게 물론 mbc 내에서도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의 mbc를 유지하고 있는 기자나 언론이 pd들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kbs 내 ytn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잖아요 무너지는 게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싸우나 보고 무너졌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kbs가 도력을 당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머리띠 두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처럼 6개월 월급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우리가 지키는 가치 언론의 가치를 갖다가 우린 내줄 수 없다 나를 차라리 꺾고 들어가라 라고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세상에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kbs는 다른 어떤 국면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kbs를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대다수 갖고 있잖아요 저는 안타깝지만 그거 이해합니다 당장 지금 수신료가 12월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도 진보나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안 했던 거래요 제대로 된 공용방송 하나는 있어 줘야 하니 우리 아들 딸들이 제대로 그나마 마지막 보루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있었었는데 이번 정권은 그걸 건드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무너져버린 거고 kbs 내부에서 무너져버린 거고 그러니 mbc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하겠나 장사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뒤에 국민들이 있다는 거 막아줄 수 있는 그 역부족을 갖다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미스터 선샤인의 그 얘기 나오잖아요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말라고 kbs나 yt는 내줬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누워버렸잖아요 물론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는 그럼 거기서 왜 쥐새끼처럼 먼저 빠져나왔느냐 저 그 부분 감내합니다 저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라도 나서서 그야말로 들어 누웠어야지 왜 그거 너는 안 하고 쥐새끼처럼 빠져나와서 네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뭐가 있느냐 저도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 mbc가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역부족일지 몰라도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 그럼 6개월 월급 못 받으면 국민들이 혹시 압니까 10실만 걷어서 도와줄지 성금을 모아서라도 그렇게 그 결기를 용기와 배짱을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마지막 남은 게 mbc인데 제가 이렇게 mbc를 박수치면서 응원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옛날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될 건 공산당과 mbc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응원해 줄 줄은 내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박수치고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특배판에서는 언론계의 홍반장 홍상훈 기자님을 모시고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또 언론의 과거와 함께 현주소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저는 구교윤 기자 팬입니다 일단 제가 구교윤 기자가 일단 생각도 바른 것 같고 그거 변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일단 유머가 있고 그리고 아는 것도 워낙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앞날이 밝을 것으로 저는 하여튼 믿고 있어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과찬이 아니고 제가 이 정도 과찬했으니 나중에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하시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홍상훈 선배야말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꼭 저희가 호출하면 나와서 부름에 응해 주시기를 강국히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홍상훈 기자와 함께 체병특검법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언론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향TV 구교윤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